안녕하세요. 여전히 시타고잉 왔고요. 지금 전통 마켓에 왔거든요. 채소, 과일, 생선 이런거 파는 데입니다. acontece. 진짜 있어요. 한국의 diplom的 check on the beach. 충동 씨. 충동 씨. 이 runter 바채면. 이건 바채면 dropdown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speak 푸시 Vladimir 나우킨 왜이렇게거야? 딸길러 끝 힐 저울로 yearning 3개당이 아니라 키로당으로 가격을 대네요 나 딸린이 뭐라고?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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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보스 태문하찬 말로함 드릴라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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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הλά muslim도 주시는 분이 오~!王님은 muslim도 주셨어? 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you come from kristie, hind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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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오빠 와~~ What is his name brother? da우드 down speed ول어 아아아 이 이승도프 이 이승도프 아주 강한 사람 지난주에 우리의 사랑입니다 세 년을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의 사랑을 gefunden 자иниó 비스 네, 환드릴라 뭐야 이거? 여러 군데 많이 가봤잖아요 사실 방라데시가 엄청나게 펜드리하고 호스피타입이고 엄청하고 와, 너무 좋아요 이거? 조토피스, 조토 조토바이 조토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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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하던 말을 보냐면요 정말 프렌드라는 분들이 많은데 방라데시가 너무 프렌드되어 있는데 방라데시가 또 다른 레벨이 방라데시가 또 다른 레벨이 또 다른 레벨이 정말 친구들 정말 친구들 전부 좋아하나요? 방라데시 내 방라데시 iku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들 제자리 네 안녕하세요 여기이는 Moses구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서 일하다가 옆에 있는 모습으로 같이 기도하고 보는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에서도 기도 다섯 번이나 하니까 정말 대단한거죠. 그쵸? 아, 살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를 먹으러 갑니다. 렛츠고 렛츠고. 짤로. 밥 먹으러 왔거든요. 생선 준비가 다 됐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되게 어센틴틱한 분위기의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방글라 이런 어센틴틱한 느낌이 너무 좋다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 이런 거? 김태에 오십니까? 와우. 와우. 되게 예쁘네 진짜. 아, 치타공 라이프. 네.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는 큰 피시. 네. 그리고 힐샤. 이건 롯데이프의 소프트 피시. 아우. 와우. 와, 힐샤 피시. 음. 이슬블러. 힐샤 프라이. 와우.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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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군요. 진짜 맛있군요? 진짜 fresh. 와우. 정말 맛있군요. 음. 이거 매우 테스트. 매우 테스트. 음. 한국에서는 너무 비교적이야. 너무 주세. 양배니로 사는. 세가 너무 미치고. 살라? 음. 퀴가 안 나고. 진짜 맛있다.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입에서 다 녹아. 고로피시가 지나 새. 음. 아니, 청렉이 새어 맞아? 너무 큰데? 사이즈가 정말... 인크레더블. 이거 엄청 엄청나는 청렉이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갑니다. 아 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에가 땅땅해가지고 씹는 맛이 미쳤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너무 맛있다 루티아 프라이 루티아 프라입니다 루티아 프라이 오 오 오 와 진짜 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하나 꼽자면 이거 루티아 프라이 루티아 프라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제가 먹었던 생선 중에 역대급 오늘도 너무 재밌게 하루 잘 보낸 것 같고요 사실 치타봉이 아직은 기회되면은 진짜 여기서 좀 오래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저를 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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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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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